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이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 얼마까지 알아보셨나? 유튜브에다가 석현이 쳐야 나요. 석현이. 제 이름이 이석현이고요. 석현이 치집 나요. 석현이. 캬가 아니라 석현이. 석현이요 석현이. 제 이름이 이석현이고 석현이 검색하시면 나가요 석현이. 석현에 onymous 튕기는 게 맞네요. 우리 팀 음..버텀 라인에 아카스 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다음은 학생으로 목소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던 건가? 으악 저의 몰아는 조국을 빼버리지 않습니다. 정리한걸 겠지만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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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 아프는데 얼만까지 하나 보셨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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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스르는거 감사합니다 내 먹잇감투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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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ㄷ 에 emp 와 실내 기다리면 장난치시네 쏩 에휴 결국은 돈이지 어이씨 어? 아 못 막았다 아 이런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차곡차곡 쌓아야하는 돈 아 실리게사님 감사합니다 어허허 실리게사님 고마워요 포킹 굿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가 오나? 아 핑 찍으시네 흐흐흫 아니 실리게사님 아이고 아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뭔가 방송은 되게 녹화도 잘 되고 방송도 좋은데 어 역시 이게 좋기만 하면 안되나봐요. 사람은 좋으면 딴 데가 또 망해요. 소원사의 흑국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은 흥하고 있는데 아 채팅창은 흥하고 있는데 소원사의 흑국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라인이 다 망했어요. 어 켱님 감사합니다. 어허허허 진짜 켱님 정말 고마워요. 저거 파워코드 안막히는구나.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시비를 실드로 파워코드 안막혀요. 평타 기반인가봐요.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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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어우.. 아 나는 그냥.. 아니 게임이요.. 아니 바텀은 이기고 있어요. 바텀은 이기고 있는데 딴 라인 똥이 자꾸 내려오네요. 밑으로.. 와.. 오늘 저녁에 기대하라고 하시더니 밸런스 맞춰지고 있어요. 소환사약국은 지고 있어요. 열혈팬님들 덕에..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팬가이브 300개로 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아 실내기사님 500개 감사합니다. 400개 어디갔어요? 뛰어넘고. 아 500개 감사합니다. 아 쉣 어? 홀리 쉣 와더퍽힝 진심 퍽힝 굿 오마이갓 라인전은 무난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쌰! 누가 넌 먹어라! 하하하 어.. 제두 보면 그냥 그런것 같아요. 싸길래 했어요 되게 싸던데요 펌 한 번 아는데 막 이것저것 살인받으니까 4만원? 4만원 안된 4만원이었나? 원래 막 되게 많이 들지 않나요? 되게 싸길래 원래 되게 막 비싸지 않나요? 좀 아깝긴 했어요 근데 머리 하나 하는데 4만원이나 아니고 테이뉴 10개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싼거죠 그죠 그래 지금 핥기 파밍밖에 없어요 딱히 일단 지금은 나대면은 크리스앤도 맞고 막 훅 갈 수도 있어요 우주 비행유들님 편견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가지? 리분이 보여야 나가는데 와 술감만 300개 나왔대 와 진짜 그게 더 펌킹굿이다 진짜 술감만 300개 야 펌킹굿이다 진짜 저번 때리 아니야 저번주에요? 오마이갓 펌킹굿 오마이갓 이제 마나 좀 채울게요 아 회크해 뭐 오나? 오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진짜 300개로 펭갈리프한 사람이 더 신기하다 무난하게 크면 돼요 코코모라서 아니 또 안 날라올 줄 알고 안 막았는데 와 술값 와 나는 돈 아까워서 밥버거 사먹거든 저는 돈이 없어서 밥버거 사먹거든요 밖에서 먹방할때도 밥버거 먹방하려고 했는데 봉고스 밥버거 존나 맛있어요 진짜 햄치즈 그거 아 끝내주지 햄치즈 밥버거 먹방할때 밥버거 먹고 먹고 그냥 끝내려고 햄치즈 밥버거의 육기장 찍이지 밥버거의 육기장 PV 왜왜왜왜왜 그거 그거? 오기 오기 고고 오기 오기 고고 한입만 한입만 오케이 천천동이요? 팀랭 다시 모여서 해요 다시 할거에요 이거 플랜 플랜은 적어도 찍어야 돼가지고 그래도 천천동이 어디에요? 지금 천천동이라서 드립치려다 말았어요 천천동이 어디야? 천천히 가는 중 아 수원이에요? 진짜요? 나 왜 몰랐지? 화소동은 알죠? 조원동도 알고요 저도 수원 살아요? 인계동 살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라임 밀고 안죽으면 정말 최상이죠 라임 밀면 죽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넋만 받으면 긍인가 먹방이요? 안했어요. 아직 한 번 더. 봉구트밥 보고 임계동이요? 없어요. 저 남문 가서 사먹어요. 치과가 남문에 있는데 치과 갔다가 집에 오면서 사먹어요. 하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마이갓 음캠님. 총 4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나 이거 참. 아 마이갓 이거 졌네 이거를. 크레션도도 안 맞았는데 치네. 아 마이갓. 아... 음캠왕님. 천사하게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사. 아 감사합니다. 아... 아 흥분해가지고 지금. 치친창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싸움 걸어가지고 급하게 싸웠죠. 괜찮아요. 어차피 두 개 다 소나킬이에요. 중요한 건. 두 개 다 소나킬이에요. 아 천사하게 감사합니다. 음캠님. 고마워요. 다 소나킬이라 괜찮다니깐요. 아군이 다녔어요. 지금 안 괜찮은 거는. 뭐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차곡차곡. 제가 케미라도 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없어가지고. 케미. 이미 죽어있는데. 저 케미 지금 없어요. 안타깝네요. 일단 베인이. 베인입니다. 베인. 베인. 둘 다 랭킹이. 지금 어디에요? 모든 목숨엔. 가격표가 붙어있지. 저다 랭킹. 와 둘이서. 진짜. 둘. 어우. 실내기단님하고. 희아님 데리고. 어. PC방 가서. 어. PC방 데려가야 될 기사야. 데려해줘. 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딘 칼날에 녹이 쓴 꼴이랄까. 시내기님 펭크에 고마워요. 시내기님 펭크에 고마워요. 시내기님 펭크에 고마워요. 내 열혈 팬이시니까. 두 분 다. 어. 그거지. 아. 마이갓. 제. 신드라가 왔네. 저수원이요? 저수원 인계동 살아요. 조만간 근데. 실내기단님은 조만간 뵐 것 같은데. 조만간 뵐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신드라가 왔는데. 신드라가 무리해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저희 팀을 잃었죠? 저는. 아. 탑올래프가 완전 흥하네. 아. 탑올래프가 완전 흥하네. 다. 네. 탑올래프가. 뭐야. 뷰비아 Slide. 이쪽. 이쪽. 비비앙. 비비앙이 뭐야. 핵. 수. 헉. 헉. 잘한다. 르허. 히하우. 후. 비비앙이 뭐야. 법은 때에 따라 바뀌기 마련 삐뱅? 아, 안 돼. 하지마. 맞으면 죽기 때문에 어, 으악. 오오오오오오. 잘, 좀, 조금만 더 빨리 던졌으면은 뺏을 수도 있어간대. 수고하셨습니다. 밀다가 다 죽진 않겠네요. 다 밀었네. 잠깐만요. 비비안 쳐볼게요. 비비안. 이미지가 없는데? 딴 데서 쳐야되나? 죽었네 저거는. 어휴, 불쌍해라. 불쌍한게 아니라 바론이네. 코고모가 이번에 근데 템이 나왔어요. 좀만 잘 막으면은 코고모 이거 나오면 진짜 되단 말이야. 템만 좀만 잘 막으면 좋아서 좀만 자, 좀만 잘 해봐. 좀만 좀만. 좀만, 그래그래 좀만.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자, 여기 Zelz은? 황igareyes. 다 경쟁기 못енный 귀를 엿때 Industries pro 이쪽으로 ㄷㄷ 하아... 이것만 밀면 템이 나오겠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펜덴 가야죠. 펜덴 돈이 나오려나? 내가 해결했어. 나오네요. 잽만 잘 안 따위면은 이거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인데. 역시 말하기에 무섭게 그냥 거침없이 따이시는 쇠님. 자 이제 코곰을 지키면서 한타하도록 합시다. 제가 코곰 한 번 지켜줄 수 있어요. 올라프로부터. 궁켜가지고. 그 딴딴한 쇠을 잘 활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파밍을 잘해가지고 코곰 모두 잘하고 아... 망인데 코곰을 죽으면? 망. 찼네요. 상생중... 상생중... 어쩔 수가 없었죠 방금은. 코고모가 물려가지고 이게 최선이었어요. 안 밀리기만 하면 돼요. 안 밀리기만. 타워. 이 천은 조금 간보다 내줘도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절대로. 내볼. 바론 안 나오기 때문에 봇을 좀 천천히 돌아다녀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바론 시간만. 자 체크하면. 아직은 남았죠 바론 시간 좀. 체크해볼게요. 음 31분이네요. 아직 멀었어요. 마지막을 길들일 순 없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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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 왜 눌렀지 클린주인 줄 알았네. 이상일ng. 양에는 거알 듣기 시작할 Kokos. 내가 막 그러면 그게 또 멀어진게 쉬어ongs。 게다. 즉에는EX2 BuzzIA 수이뿔고 유지 Enemy gives. 입ience 차트 central jump. 내용을 있는 게 다 συietenWA. 성분들은 도저하게!! 최선의술 でлюс과abb 때문에 이 zigzag에 차트를 재밌는다고ihuь brom durch.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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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된다 궁된다 아 마이 저거 세네 베인 쫀남아 없었으면 당황 싸웠는데 아 베인 쿠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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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이건 안되겠다 어... 저 인피 나오면은 게임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인피만 나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인피만 나오면 어? 설마 잡아서 소나? 오케이 뭐 쿠구모 있는데 될라나? 베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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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드 돌파 미드 돌파 저기 쉰 들어갈텐데 배고프해줘야되나 대단해 스스로 아멘 아멘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킬 수 있는 것들은 이 적의 의견을 무거워줍니다. 아 갈뻔했네요 잘못하면 데니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데니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데니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졌네 이거. 이게 뭐지? 왜 게임이 이렇게 됐지? 아 이거 끝나진 않겠다. 못 끝낼 듯. 미니언 때문에. 미니언 때문에 못 끝낼 것 같아. 이거 나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었어? 뒤에 오버 해가지고 이거. 이거는 이거보다는 약간 이속 증가식에서 약간 방어 치중하면서 이속을 증가시키는 그런 한테 없나? 요무. 몰락은 너무 비싸고 그전까지 못 버티고 페이지? 쓰읍. 이거 괜찮겠다. 왜냐면은. 쓰읍. 그래. 올곤 가죠 그럼. 가죠 올곤.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하늘 뿐이야. 어차피 돈 많아가지고 어차피 이거밖에 없을걸요? 다음 기완때 오면 어차피 무조건 뭐랑 살 수 있는 돈 나오고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돈 남아가지고 어차피 템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딱히 갈게 없어가지고 갈게 딱히 없어요. 템을 껴서 약간 찬타에 기여를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뭔가요 딱히. 이렇게 싸우면은 코코모가 물려서 불리하죠. 망? 아 코코모 뒤에 있어야겠다. 흡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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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흡혈 야 흡혈했어 덤벼 도블뀌킷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뭐야 나에게 중요한 가지는 차곡차곡 쌓여가린다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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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 막았었는.. 아 막았어야 되는데 안돼 괴롭히지마 데인이 깝시다 뒤졌죠 아이고 뭐랑 나올 것 같아요 한방에 역시 뭐랑 나오면 이제 올라프도 잡아요 일단 저쪽 억제기 두개 밀려서 지금 당장 바로 먹는거 아니면 못먹어요 그럼 바로 먹고 볶아 하면 게임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게임 뭐 이러죠 어우 자 궁쿨 줄이기 용도로 이제 공속이 엄청 빨라요 특히 W 섰을 때 봐봐요 W공속 이래요 W공속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떡해 쇼라도 던져야지 오 쥬들끼리 올라갔는데 들려들었는데 지금 딜템들은 저 들어와서 절대 못 죽여요 따로 저 풀템이라서 피읍 맥스요 없어요 피읍 맥스는 지금 35퍼네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다시 오랜달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아 여기가 어떻게든 경우도 많아지는azy가 아이고 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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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어휴 빨라라. 잘했어요. 어, 큰일 났다. 이겼죠? 쇠니 한 번 살려줘서 바로 빼고 예, 모랑써서. 이야, 사과 잃었네요.